나는 정말 여정으로 좋다는 애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됐다. 난 정말이지. 나만을 괜찮다는 놈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. 넌! 네가 왜! 인생 최악의 슬럼프인 상황에서 세상의 끝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됐다. 왜 너를 보면 안심이 될까? 왜 너의 한마디에 마음이 놓일까? 내일 소개팅해! 뭐라고? 우리 요즘 왜 이럴까?